다음주 호캉스 가야 돼서 당분간 도대체 쉬어야 함 아이고 형님 쉰만큼 암 에 올 때 올 때 심사인당 뭐 안 꺼져? 안 꺼져? 와 형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네 꼬르미 돋는다 진짜 형이랑 3살 차이 주루 형님께서 주루 게임 1판 할 동안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3만원 콜 형! 왜? 일로 와봐 왜? 나 게임 1판 할 동안 뒤에서 보고 있으래 왜? 3만원 준대 누가? 시청자고 바로 착석하지 이러면? 옆에서 보고 있어 어 보고 있잖아 어 옆에서 주루 흑역사 좀 알려주세요 나 뭐 흑역사 할 게 있나? 아 설마 씨발 제발 아니겠지? 나 뭐 흑역사 연어내 나 예 어엉 으악 웃음 웃음 으합 이거 어떤 새끼냐 1 여기는 합법 에 있다가 공 pass 문 라이너벨 아 이건 내가 방벽이 없었다 야 야가 아니야 못막는다고 상황이 아빠 지금 팀원들이 버텨주고 있잖아 어? 뭐야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시끄러워 죽겠네 오케이 아 야 근데 이래도 킬이 안난다 아 아니 네 컷 야 안죽어 아니 아니 아 으어어 으어어 막 내주는거 아니야? 막아주는거 같은데 상황이 안된다 아니 이거.. 나 적겐지가 잘하네 에? 왜 갑자기 단겜 얘기가 나와? 야 이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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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 아니요? 자리 아아 아아 아 그럴 수 있지 어 할만하다 이거 아니요 아 아 씨 뭐야 우리 형 티어 마스터 오 오 오 쉣 어 어 이제 말해도 돼? 어 내가 뭐라 그랬어 뭐 아니 누가 언제 가능성 없대? 야 투방되네 싸가지엄새끼들 라자가 투방보다 세다는걸 보여준다 내가 야 불사 빠졌는데 저기 아니 아니 왜 힐 안좋아 아 근데 내가 힐 못주는 곳으로 들어가긴 했어 응 안정 에이 에이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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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방 보다 센라자 아 설마 또 투방하지 않겠지? 또하네 라자로 족심있게 간다 이긴다니까 라자가 세다니까 나이스 어이 어이 여기 셀만 거거로 셀만 거거로 셀만 거거로 셀만 거거로 아 까비 가자 가자 어이 어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겼다 이겼다 와 PC밀린대 PC밀린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 들어간거 보고 갈게 어? 어 내가 누르면 돼 아 진짜로? 어 아 죄송한데 그게 평소 실력 아닐까요? 어 오 뭐야 아니 형 한개 뭐있다고 셰프를 넣어? 성공 누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꺼지세요 이쁘게 말씀해주세요 네 저리 가주세요 좀만 더 상냥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제 가요 형 수고하세요 네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